오늘 새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장 근로자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집채만한 불기둥, 그리고 전쟁이 난 듯한 폭발음에 여러 건물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 위로 끝없이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 철소 내 삼파이넥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동틀 때까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차 44대와 인력 121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어졌고, 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7명은 대피했고, 1명은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큰 소리가 났었는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불이 난 삼파이넥스 공장은 50m 높이로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소방당국과 포스코는 냉각수 설비 이상으로 케이블에 불이 붙은 게 화재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통해 설비 이상과 작업자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